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국 매장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선에 오른 총 13곳의 매장 대표 선수들 시열한 결선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쥘 팀은 과연 어느 팀일까요? 명승부가 펼쳐진 팔도 페스티벌 시즌2 결선 지금 시작합니다. 백동 페스티벌 화이팅! 결선 경기가 펼쳐질 코스는 제주도에 위치한 코스로서 자연을 그대로 살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코스입니다. 도전적이면서 플레이어들에게는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경기 설정은 G투어 모드, 바람 쐬기는 강하게, 그린 빠르기는 매우 빠름, 남자는 프론트 T, 여자는 레이디 T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등급별 핸디가 최종 스코어에 적용됩니다. 2조 전반 나인홀 경기 결과입니다. 조승학 선수 2 언더파, 진수근 선수 1 오버파, 강동길 선수 1 언더파, 이태동 선수 2 오버파를 기록했습니다. 10번 홀 13번 홀 10번 홀은 전장 539m의 파5홀입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강동길 선수 2 뚫길 강동길 선수 오비를 기록했습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조승학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조승학 선수 비거리 260m 페어웨이로 공을 잘 보냈습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진수근 선수 비거리 281m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수근 선수의 공이 281m까지 멀리 날아갑니다 강동길 선수 다시 한번 티샷합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이번에는 페어웨이에 잘 도착합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여자 선수들은 레이디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도 페어웨이에 잘 안착됩니다 조승학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풀컵까지의 거리 215m입니다 조승학 선수의 공은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은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동길 선수 네 번째 샷 하겠습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210m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동길 선수는 왼쪽 벙커에 떨어집니다 이태동 마스터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풀컵까지의 거리는 190m입니다 이태동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거리 193.3m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진수근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홀컵까지의 거리 187m입니다 강동길 선수 다섯 번째 샷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19.4m입니다 강동길 선수 벙커에서 다섯 번째 샷 합니다 강동길 선수 컨시드 보기로 10번 홀 마무리합니다 진수근 선수 그린 벙커에서 세 번째 샷 합니다 15.1m 남았습니다 진수근 선수의 공이 깃대와 아주 가깝게 붙었습니다 조승학 선수 퍼팅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는 15m 세 번째 샷입니다 조승학 선수의 이글 찬스입니다 지수근 선수의 공이 예정입니다 조승학 선수 소반 첫 홀에서 이글을 기록했습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14.1m 남았고요 3번째 샷입니다 이태동 선수 이글찬스입니다 이태동 선수 이어서 퍼팅합니다 4번째 샷 2.2m 남았습니다 2번 퍼팅이 들어가면 버디를 기록합니다 이태동 선수 10번 홀에서 버디를 잡습니다 진수근 선수 퍼팅하겠습니다 4번째 샷 1.6m 남았습니다 진수근 선수의 공이 홀컵으로 들어갑니다 버디를 기록합니다 11번 홀은 전장 372m의 팝포홀입니다 조승학 선수가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승학 선수의 공이 페어웨이 정중앙에 도착합니다 진수근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샷하세요 진수근 선수 비거리 263m 페어웨이 중앙에 공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이태동 마스터 포트앵할 처리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이태동 선수의 공도 페어웨이에 잘 도착합니다 도승학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거리는 80.3m입니다 조승학 선수가 가볍게 그린 위로 곰을 올렸습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홀컵 가까이에 멈춥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동길 선수가 그린 위로 공을 잘 보냈습니다 진수근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진수근 선수의 남은 거리 49.1m입니다 진수근 선수는 기태 가까운 곳에 공을 보냅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콜컵까지의 거리 43.8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조승학 선수의 베디 찬스 조승학 선수 퍼팅 하겠습니다 콜컵까지의 거리 8.8m고요 세 번째 샷입니다 조승학 선수의 버디 찬스 조승학 선수 11번 홀 컨시드 8을 기록합니다 이태동 선수 퍼팅하겠습니다 클럽 정도 잡습니다 남은 거리 5.4m 버디 찬스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홀컵에 들어갑니다 이태동 선수 11번 홀에서 버디를 잡습니다 진수근 선수가 퍼팅하겠습니다 진수근 선수의 버디 찬스 3.6m 거리에서 하겠습니다 콜컵으로 들어갑니다 진수근 선수 11번 홀 버디를 기록합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남은 거리 2.7m 버디 찬스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아깝게 빗나가면서 컨시드 8을 기록했습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아깝게 빗나가면서 컨시드 8을 기록했습니다 팀 12번 홀은 전장 324m의 파 포홀입니다 진수근 선수 티샷합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윤석열 선수는 히샷합니다 진수근 선수는 히샷합니다 빗나가면서 테스트가 보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그린 벙커에 들어갑니다. 이태동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56.8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조승학 선수가 공을 깃대 가까이로 보냅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55.6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 48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진수근 선수가 홀컵 아주 가까이로 공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진수근 선수 홀컵까지 남은 거리 1.7m입니다. 강동길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41.1m입니다. 강동길 선수 그린 벙커에서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다시 한 번 그린 벙커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12.9m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태동 선수가 퍼팅하겠습니다. 홀컵까지의 거리 8.5m입니다. 이태동 선수 버디 찬스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이태동 선수가 컨시드 8호 12번 홀 마무리합니다. 강동길 마스터는 퍼팅할 차례입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5.5m 네 번째 샷 파 찬스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홀컵에 들어갑니다. 강동길 선수는 12번 홀에서 8을 기록했습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홀컵에 들어갑니다. 강동길 선수는 12번 홀에서 8을 기록했습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4.4미터 세 번째 샷 버디 찬스입니다 조승학 선수는 컨시드 8호 12번 홀 마무리합니다 진수근 선수 퍼팅하겠습니다 진수근 선수의 남은 거리는 1.7미터 세 번째 샷 버디 찬스입니다 홀컵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근 선수 12번 홀에서 버디를 잡습니다 13번 홀은 전장 181미터의 팟 3 홀입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진수근 선수는 진수근 선수의 공이 그림 위로 올라갑니다 조승학 선수 티샷하겠습니다 진수근 선수 진수근 선수 진수근 선수 조승학 선수의 공도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동길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강동길 선수도 그린 위로 공을 올립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깃대 가까이 멈춥니다. 강동길 선수 먼저 퍼팅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9.5m 버디 찬스입니다. 강동길 선수 13번 홀 컨시드 8을 기록합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 9.2m 버디 찬스입니다. 진수근 선수 13번 홀 컨시드 8을 기록했습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7.9m고요. 두 번째 샷 버디 찬스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7.9m입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바로 보실게요. 바로 보실게요. 이태동 선수 두 번째 샷이고요. 4.9m 남았습니다. 이태동 선수의 버디 찬스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홀컵에 들어갑니다. 이태동 선수 13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합니다. 조승학 선수 퍼팅합니다. 남은 거리 3.2m 세 번째 샷입니다. 이 퍼팅이 들어가면 8을 기록합니다. 조승학 선수 8을 기록했습니다. 14번 홀로 이어갑니다. 전장 363m의 파 포홀입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승학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면 셧 타세요. 조승학 선수의 공이 벙커에 들어갑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도 오른쪽 벙커에 들어갑니다. 이태동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이태동 선수 남은 거리 59.6m입니다. 높은 탄도로 공략하는 게 좋아 보여요. 강동길 선수 두 번째 샷 벙커에서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111.4m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동길 선수 조승학 선수 두 번째 샷 벙커에서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98.7m입니다. 강동길 선수 조승학 선수 그린 위에 공이 올라갑니다. 남은 거리 6.1m입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59.6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진수근 선수 두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수근 선수의 남은 거리 44.7m입니다. 진수근 선수가 공을 홀컵에 바짝 붙였습니다. 강동길 선수 강동길 선수 퍼팅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9.7m 버디 찬스입니다. 강동길 선수 나이스 강동길 선수 강동길 선수가 버디를 잡습니다. 강동길 선수 14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7.8m 버디 찬스입니다. 태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7.8m 세 번째 샷 버디 찬스입니다. 이태동 선수는 14번 홀에서 컨시드 8을 기록했습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조승학 선수의 남은 거리 6.1m 버디 찬스입니다. 조승학 선수의 공이 홀컵에 들어갑니다. 조승학 선수 14번 홀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진수근 선수 남은 거리 2.2m 버디 찬스입니다. 진수근 선수도 14번 홀에서 버디를 잡습니다. 15번 홀은 전장 170m의 팟3 홀입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진수근 선수의 공이 그린 위에 가볍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승학 선수 티셔탑입니다. 조승학 선수의 공도 홀컵 가까이에 떨어집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도 그림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그림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8.6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버디 찬스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홀컵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컨시드 8호 마무리합니다 이태동 선수 퍼팅합니다 남은 거리 7.2m 버디 찬스입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4.6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조승학 선수의 버디 찬스입니다 조승학 선수 15번 홀에서 컨시드 8을 기록했습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진수근 선수가 퍼팅 준비합니다 남은 거리 3.9m 버디 찬스입니다 진수근 선수의 공이 홀컵에 들어가면서 버디를 잡아냅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1.6m 파 찬스입니다 이태동 선수는 15번 홀에서 8을 기록했습니다 이태동 선수는 15번 홀에서 8을 기록했습니다 16번 홀에서 전장 482m의 파 5홀입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진수근 선수는 5B를 기록했습니다 진수근 선수 5B를 기록했습니다 진수근 선수는 5B를 기록했습니다 조승학 선수가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승학 선수의 공이 벙커에 빠집니다. 이어서 강동길 선수입니다. 강동길 선수 비거리 252m 페어웨이의 공이 잘 도착합니다. 진수근 선수 다시 한 번 티샷합니다. 진수근 선수 비거리 272m 이번에는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시켰습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이태동 선수 페어웨이에 공이 잘 도착합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벙커에서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홀컵까지의 거리 181m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60m입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63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도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남은 거리 9.2m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두 번째 샷 보시겠습니다. 남은 거리는 153m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남은 거리 8m 그린 위로 공이 올라갑니다. 진수근 선수의 네번째 샷입니다.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141m입니다. 진수근 선수의 홀컵까지 2.4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수근 선수가 친 공이 홀컵 가까이에 붙습니다. 강동길 선수의 3번째 샷 하겠습니다. 9.2m 남았습니다. 강동길 선수 이글 찬습니다. 강동길 선수 16번 홀에서 컨시드 버디를 잡아냅니다. 이태동 선수가 퍼팅합니다. 남은 거리 8.1m 세 번째 샷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아쉽게 비껴납니다. 컨시드 버디를 기록합니다. 조승학 선수 퍼팅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8m 이글 찬스입니다. 조승학 선수도 컨시드 버디로 16번 홀 마무리합니다. 진수근 선수 5번째 샷합니다. 남은 거리 2.4m 파 찬스입니다. 16번 홀에서 파를 기록했습니다. 17번 홀은 전장 418m의 팝포홀입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조승학 선수의 공이 페어웨이 정중앙에 도착합니다. 강동길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진수근 선수 비거리 268m 남은 거리 102m입니다. 진수근 선수 비거리 268m 남은 거리 102m입니다. 이태동 선수 티샷 하겠습니다. 이태동 선수의 남은 거리 116m입니다. 조승학 선수 두 번째 샷합니다 남은 거리 128m입니다 깃대와 3m 거리에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동길 선수 두 번째 샷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116m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이태동 마스터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120m입니다 이태동 선수 두 번째 샷하겠습니다 홀컵까지의 거리 116m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남은 거리 4.9m입니다 진수근 선수 두 번째 샷하겠습니다 남은 거리는 102m입니다 진수근 선수의 공도 그린 위로 올라갑니다 진수근 선수 먼저 퍼팅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10.2미터 버디 찬스입니다. 진수근 선수의 공이 홀컵을 받고 나왔습니다. 컨실드 8을 기록합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홀컵까지의 거리 9.8미터 버디 찬스입니다. 강동길 선수 컨실드 8호 17번 홀 마무리했습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4.9미터 버디 찬스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홀컵에 들어갑니다. 이태동 선수 17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3.1미터 버디 찬스입니다. 조승학 선수도 17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합니다. 18번 홀은 전장 404미터의 팝포홀입니다. 거리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조승학 선수가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강동길 선수입니다. 마지막 홀 티샷 탑니다. 마지막 홀 티샷 탑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진수근 선수 비거리 247m 페어웨이에 도착합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이태동 선수 비거리 189m 나왔습니다 조승학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 143m입니다 강동길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강동길 선수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홀컵까지의 거리는 136.9m입니다 강동길 선수의 공이 벙커에 들어갑니다 진수근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111.9m 두 번째 샷입니다 진수근 선수 18번 홀에서 컨실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수근 선수가 18번 홀에서 컨실드 버디를 기록합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이태동 선수의 남은 거리는 110m 두 번째 샷 하겠습니다 이태동 선수의 공이 그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거리 8.5m입니다 조승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16m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조승학 선수 마지막 홀에서 컨실드 8을 기록합니다 강동길 선수 벙커에서 세 번째 샷 합니다 남은 거리 13.7m입니다 이태동 선수가 퍼팅합니다 남은 거리 8.5m 버디 찬스입니다 강동길 선수가 퍼팅합니다 남은 거리 6.8m 파 찬스입니다 강동길 선수는 18번 홀 컨실드 보기로 마쳤습니다 이태동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 1.5m 파 찬스입니다 이태동 선수 18번 홀에서 8을 기록합니다 2조 최종 스코어입니다 조승학 선수 7 언더파 진수근 선수 5 언더파 강동길 선수 1 언더파 이태동 선수 3 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이 워프 화이팅 하세요! 활동 플러스 바이 화이팅!